네, 여러분을 또 찾아뵙는데 찾아뵙은 제품이 공교롭게도 또 미존하군요 모렐리아2로 사실은 모렐리아 제품에 대한 리뷰는 종결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네오2 베타 버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리뷰를 좀 부탁한다 근데 제품이 구할 수 있을지 몰랐었어요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전혀 계획이 없었었고 구입을 하겠다는 그 다음에 제품이 어디 판매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 사실 그래서 네오2 베타를 리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모렐리아를 끝내놓고 보니까 뭔가 좀 짐짐하게 남는 거죠 숙제를 다 못 마친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문대학 팀도 리뷰를 하게 됐던 거고 이어서 이 제품도 지금 네오2 베타 제품을 하게 되는데 제품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이미지상으로 보고 어떤 기술이 적용되냐 이런 거는 이미 파악은 하고 있었지만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이라든지 잘 모르는 부분 없으니까 소재상으로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큰 흥미를 느끼질 못했고 미즈노에서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초경량화 버전 다른 사일로 나이키나 이런 데 보면 스피드 컴포트 터치 이런 걸 분류를 하잖아요 컨트롤 이런 식으로 스피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즈노에서는 사실 레블라, 네오, 모를리아 이런 식의 제품들이 현재 사일로 상으로 가고 있는데 모든 제품이 다 경량화 모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하는 건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게가 이제 축구화들이 250g 이하로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거의 평균 무게가 지금 230g 정도로 와 있으니까 과외 코파 문제 할 때 비하면 50g 이하 이상이 경량화됐죠 그러니까 경량화 시킨 모델이 다 됐기 때문에 무게를 가지고 뭐 어떤 축구화가 더 좋다 안 좋다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이 축구 경기라는 게 경기당 최근에는 좀 이제 그 디스턴스가 90분의 디스턴스가 보통 11kg 어떤 많은 최대 많은이 나오는 정도 13kg까지 나오지만 그 거리는 과거의 80년대, 90년대 데이터보다는 확실히 3kg 이상 평균적으로 늘어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한 7, 8kg, 8kg 정도 뛴다 90분이면 그랬었으니까 이제 이유는 뭐 다행히 이제 전방 압박 같은 게 많아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부분 압박, 전방 압박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공격할 때보다 수비할 때 더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체력적으로 그래서 점유율이 높아지면 공격을 많이 하게 되긴 하지만 뭐 점유율이 비슷하다 그러면 과거에 비하면 적극적 수비가 더 많이 이제 그게 되니까 많이 뛰는 거리는 늘어나는데 근데 뛰는 거리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체력적 소모가 늘어나느냐 물론 늘어나기는 합니다 늘어나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축구에서 그 체력 소모가 많은 동작들을 보면 이제 드리블 같은 동작들이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아서 이제 드리블은 사실은 그 경기 운영 방식의 효율성에서도 공의 이동 속도 때문에 골의 이동 속도 때문에 패스라는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지향하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기술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의 이동성 뿐만 아니라 또 그 드리블 같은 경우는 그 성공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패스보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드리블을 많이 못하게 하는 편인데 대신에 이제 크랙이라 그래서 좋은 드리블러들이 상대를 뭐 휘저고 다니면 쉽게 골라줘요 손흥민이가 그 번이자 아닌가요 그런 70m 드리블을 매경기 뭐 한두 개씩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그것보다도 효율적인 방법이 없죠 한 선수가 다른 선수의 도움 없이 혼자서 다 돌파한 다음에 골을 넣으면 그것만큼 효율적인 건 없지만 그런 거는 사실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은 것들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90분간에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현대 축구의 이제 전술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체력 소모와 축구 하에 그 상관관계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에너지 소모율로서 무게가 가벼우면 사실은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아예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로버트를 로버트에게 300g짜리 축과 곱한 문제할과 200g짜리 예를 들면 모렐리아 네오2 이건 사실 200g에 185g 정도 되는데 이 축과 두 개를 신겨서 에너지 소모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수치상으로는 곱한 문제할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13kg 뛰는 과정에서 축과의 무게가 에너지 소율에 선수 전체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경쟁력의 요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우리가 고려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수가 축과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더 효율 에너지의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체력을 비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 모든 선수가 그런 축과 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축과 를 신고 에너지를 소모,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게 전체 에너지에서 예를 들면 0.5%였다 그랬을 경우에 30m 스프린트를 한 번, 두 번 하면 근소에 사용되는 세이브되는 에너지는 그냥 없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축구라는 경기가 90분 내내 평균적인 에너지 소모율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장비상에서 경량화되거나 하는 것들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팀의 전력이 약화되고 상대가 굉장히 빠른 팀이어서 그 빠른 선수를 많이 쫓아다녀야 된다고 하면 자신들이 평소에 하는 경기보다 훨씬 어려운 경기를 펼치면서 훨씬 체력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축구화가 줬던 예를 들면 편안한 경기에서 줬던 에너지 효율적 2.1는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물론 그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세이브 시켜주지 않냐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유의미한 수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 제가 저희 축구화 리뷰 대부분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나타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가 뭐냐면 결국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 그 기술들이 실제로 제품의 선수들의 퍼포먼스 즉 경기력에 미치는 역량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축구 유니폼을 판매를 하잖아요 레플리카라고 불리는 그런데 레플리카는 우리가 일반 팬들이 사용을 하는 옷이고 대개 선수들이 사용하는 유니폼을 어센틱 저지 이렇게 부르는데 이번에 한국 대표팀 유니폼도 어센틱 저지 같은 게 나와서 판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센틱 제품이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공격적 마케팅의 대상이 된 시점이 대강 2002 한일 월드컵이었어요 그전에는 98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94년 이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초기에 어떤 스포츠 유니폼 선수들이 착용하는 의류에 있어서의 어떤 기능성 부분에서 가장 초점이 맞춰진 것들은 뭐냐면 결국 모이스처 위킹 몸에서 나오는 땀이라든지 열을 밖으로 빨리 배출해지는 거 그래서 유니폼이 땀에 풍 젖어 있어서 선수한테 불쾌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몸의 체열이 높아짐으로써 뇌가 오버헤이팅되게 되면 집중력 같은 것들이 급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이상 예를 들면 마라톤은 AA급 마라톤이 보통 2시간, 10분, 20분 이렇게 뛰잖아요 그리고 이제 3시간 안쪽에 들어가면 서브 3라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단계를 비춰서 4시간 이상 보통 아마추어들은 4시간, 5연도 뛰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여름에 진행하는 윈블든 테니스도 결승제 같은 거 5세트까지 가게 되면 보통 4시간 반 이렇게 소요가 되죠 그러면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는데 땀이 젖어서 옷을 갈아입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유니폼을 디자인할 때 땀뿐만 아니라 중요시 여기는 게 결국 그 뭐죠? 체온 바디 템프레처 컨트롤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몸이 전체적으로 더워지면 이게 오버이팅이 되게 되면 이제 뇌에게 문제가 생긴 여름에 햇빛 직사 안에서 많이 쬐게 되면 여름에 축구할 때도 어지럽기도 하지만 구토가 나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너무 더운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술적으로 유니폼에 메쉬를 집어넣는다든지 땅구멍을 더 많이 넣는다든지 많은 것들을 해갖고 왔어요 20년 제가 아까 축구 유니폼을 본 것만 하더라도 레플리카 파워면 30년 가까이 되지만 그중에 어센틱을 본 기간만으로 20년이 넘는데 선수들이 실제로 넣어서 본 적이 그 기간에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와서 땀의 배출 능력이나 그 다음에 열의 배출 능력이 과거에 20년 전 제품보다 지금 제품이 월등히 뛰어나진 않습니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대신에 소재는 점점 더 얇아진 측면이 있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나이키는 소재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진 점들은 있어요 착용감, 핏감에서 약간 부드러워진 거라든지 기본적으로 열을 얼마나 배출해주냐 하는 것들은 똑같은 옷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실험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알대기후인 동남아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런 유니폼들이 아무리 땀 배출 능력이나 이런 게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인체 자체가 체온 조절을 위해서 열을 병출하거나 땀을 배출하는 경우에 그것들을 다 흡수하지를 못해요 옷이 소화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름에 햇빛에 나가 있으면 움직임에 걸어다니면 땀에 다 젖어 버리는 것처럼 그거는 자연 상태인데 그거를 이 스포츠 가멘트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스포츠 브랜드들은 과학을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수들의 경기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과학적 수치로 다 입증을 하고 선수들에게 실제로 제공을 하고 해서 경기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거나 방법이나 방향성이 틀린 건 아닌데 제게 착용하는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유니폼을 입고 90분 동안 경기를 할 때는 이 유니폼의 무게가 어떻다 이런 걸 생각할 열일이 전혀 없죠 특히 영국처럼 제가 영국을 자주 비유를 대는 건 뭐냐면 영국의 온도가 겨울도 우리보다 약간 더 기온이 높고 런던 같은 경우에 제 런던 리버풀 경기는 경기할 때마다 온도를 체크하거든요 맨체스터도 마찬가지고 현지의 온도가 몇 정도 되는 걸 계속 경기할 때마다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보고 그 다음 여름 온도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한국의 여름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저 유니폼들이 정말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대신에 유니폼이 가벼워지고 무게가 가벼워지면 착용감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게 변화가 선수들의 경기력에 도움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무게의 감소를 위해서 선수들이 좀 더 편안한 착용감을 갖는 것 그런 건데 축구화도 똑같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축구화도 저희가 앞서 리뷰를 해드렸던 문대알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70g이다 근데 이 축구화는 무게가 185g이다 그러면 무게가 2배죠 이런 무게의 차이는 분명히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축구화가 1kg짜리 축구화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500g짜리 축구화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kg짜리 500kg짜리를 착용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발이 전체적인 움직임에 지나친 무게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나친 무게감이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러닝화, 운동화 이런 거, 구두를 제외하고 대개 그런 무게들이, 운동화들이 무게가 많이 나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소재들이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운동화 무게와 축구화 무게 사이에 큰 갭이 없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거나 축구화를 신거나 근본적인 무게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면 오히려 축구화가 더 무거웠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터드가 달려있고 알루미늄같이 달려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SD 축구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일반적인 FG보다는 50g 이상이 더 무거우니까 그런 상황에서 50g에서 100g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확연한 무게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10g, 제 생각에는 50g 이하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느끼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축구화를 사용할 때 느끼는 무게감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축구화를 신고 2시간, 3시간 차는 것도 아니고 잘해야 아마추어들은 30분 단위로 끊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 최대 해봤자 30분 3쿼터 아니면 4쿼터 이 정도 시간인데 그 시간을 지속적으로 찬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게가 주는 선수들한테 주는 거 부담은 적다고 대신에 늘 말씀드리지만 심리적인 문제 내가 가벼운 축구화를 신으니까 내가 더 빨리 뛸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런 심리적인 작용들은 실제 선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 개인의 생각보다 어떤 장비가 나의 축구의 능력상에 어떤 피지컬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향상시켜줄 수 있다는 어떤 그 믿음이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플라시보 효과에서 실제로 내가 이 축구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그 선수에게는 그 축구화가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죠, 경기에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회 같은 게 하게 되면 400개주, 400개주 아니 그냥 개주죠, 개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끔씩 느꼈던 게 뭐냐면 새 신발을 신으면 잘 뛰어졌어요 이거는 뇌피셜이겠죠 하여간 새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하면 큰 신발을 신거나 맨발로 신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잘 뛰고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신발 자체가 아니면 제 능력이 갑자기 뭔가 달라진 게 아니라 기분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좋은 신발을 신고 뛰는 게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네오2 베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 제품을 싫어하시는 분은 보지 마십시오 일본 제품을 싫어하시는 분은 지금도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일본 편들고 위안부 이런 거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다 나가세요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품 자체가 일본인들의 그 축가를 만드는 기술의 정도를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세심하게 만드느냐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딱 16분이 지나는데요 자, 미주노 모렐리아를 늘 다룰 때 네오 제품의 사일로상의 특징 그러면 역시 경량성입니다 이 제품도 195g밖에 안되니까 네오는 이미 저희가 네오2 그 영상을 상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오2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미 몇 개월 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네오2를 설명드릴 때 제가 일본식 장인정신 그게 얼마나 다른 브랜드랑 차별화되는 요소이냐 하는 거를 저희가 잘 설명을 드렸었죠 한번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오는 모렐리아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봉황이 됐다 근데 그러면 모렐리아2의 단점이 뭐였냐 역시 앞쪽 발볼 부분에 약간 여유가 있는 거 토박 속에 공간이 있어서 그게 지금 과거 일본인의 발에 잘 맞는 거라든지 과거의 유럽 선수들한테 잘 맞는 거였는지 몰라도 지금 한국 사람에게는 어쨌든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오퍼의 유연성 지나친 유연성 때문에 맨발 감각 자체가 잘 형성돼서 편한 착용감을 만들지만 축구화의 스파이크로서의 능력 그러니까 단단하게 발을 고정시켜주거나 홀드해주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유행한 단어로는 역시 락다운에서 발이 신발 안쪽에 들어갔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에서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는 데서 이제 이 네오2는 모렐리아보다는 훨씬 진화된 축구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미주노 측에서 봤을 때는 모렐리아 이름을 지금 모렐리아 네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모렐리아 계열로 생각해서 비슷한 제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제품은 사실상은 모렐리아랑 완전히 별개의 제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X19.1, 20.1, 21.1 나올 때 X라는 모델을 갖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제품은 19에서 20으로 넘어간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같은 명칭을 갖고 있으면 근데 사실은 같은 제품이 아닙니다 모델명은 똑같은 모델명을 갖고 있지만 X19.1과 예를 들어서 19.1은 전혀 다른 모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어퍼의 구성 방식이나 소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재가 달라지면 착화감이 달라지고 착화감이 달라지면 기본적으로 축구화가 주는 핏감 이런 거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축구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주노인 경우에는 레블라 말고는 모렐리아와 모렐리아2와 모렐리아 네오를 갖고 있는데 두 제품은 같은 이름에 같은 디자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소재상으로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두 제품의 특성은 완전히 다른 이유가 모렐리아가 갖고 있는 단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현대 시점에서는 다 보강이 되지 않으면 모렐리아2로는 미주노가 축구화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렐리아2의 약점들이 다 보강된 제품들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고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게 이 모델이죠 그래서 기본의 모렐리아2의 약점들 가죽에 흐물어진 그 다음에 앞볼을 좋아주지 앞발가락을 모아주지 않는 점 그 다음에 무게감도 역시 더 경영화시킬 수 있는 데서 한계를 극복한 점 인조가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 모렐리아는 모렐리아 전통 그대로 가되 미주노 측에서 보면 새로운 제품의 필요성 때문에 네오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름이 네오라는 영어로 말하면 유죠 뉴모렐리아가 나왔던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네오2는 당연히 네오의 제품이지만 네오2 베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 초경영 모델로서 미주노가 기획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게 2 베타 모델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럼 네오2가 왜 알파가 아니고 베타로 나왔냐 이런 의문이 있죠 이런 의문이 있는데 그것들은 미주노가 향후에 어떻게 갈지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오 베타는 우리가 네오에서 봤던 크랍트만시 소위 말해서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진 거가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디테일을 보면 볼수록 뭐라 그러죠 약간 감탄 감탄이 나오도록 감탄이 나오게 제품의 성능이 좋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선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10g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보면 아 당연히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줄이면서도 제품의 기본적인 성능이나 착화감에 뭘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어떻게 무게를 줄여가느냐 거기에 컨셉이 잘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예를 들면 슈퍼라이트 모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품어에서도 무슨 외부에서 무슨 SL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X99였나요? 그런 제품도 나오기도 하고 계속 나오는데 대개 슈퍼라이트로 가게 되면 착화감의 내구성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원 모델에 비하면 소재가 얇아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소재가 얇아지게 되면 축구경기의 특성상 마찰에 의해서 마찰되는 부위의 손상은 빨리 올 수밖에 없죠 물론 거기에 기존 소재보다 더 고강도의 소재를 사용하면 되지만 기존 소재를 가지고 더 얇게 가공을 한 상태에서 같은 충격이 가진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마물이라든지 이런 파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할 수밖에 내구성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프로페셔널 레벨에 있는 선수가 정말 점점 저더 가벼운 축구화를 예를 들어서 신는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겠다고 하면 이런 슈퍼라이트 모델들이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시도를 했는데 제품의 착화감이 기본 기존에 신고 있던 제품과 착화감 사이에서 차이가 있어 이질감이 생기면 그런 축구화들은 성공을 못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네오2 베타 같은 경우는 네오2의 착화감이 그대로 다 계승이 되어 있어요 그게 놀라운 점이죠 소재를 분명히 부분적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 제조 방식상에서도 무게 10g을 들이기 위해서 미저더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나 하는 게 이 축구화를 보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디테일들을 하나씩 보시면요 웃기죠 네오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풀캥거루 가죽이고 사이드 쪽은 다 인조가죽입니다 인조가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 제품과 동일하죠 그러나 보이실까요? 이게 안쪽에 여기 안쪽을 보시게 되면 사이드 쪽에 뼈대처럼 되어 있는 인조가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인조가죽의 두께도 훨씬 더 이쪽이 베타 쪽이 가볍게 만들어져 있고 그 가벼운 게 사실상은 인조가죽을 메시화를 시킨 인조가죽이에요 이렇게 보면 제가 빛을 비춰보면 보이는데요 아마도 여기도 이게 느껴지시나요? 잘 안 보이시려나? 반대편에서 볼까요? 이게 여기에 이 사이드 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다 메시처럼 되어 있고 여기를 메시처럼만 단순하게 만들게 되면 강도가 확연히 떨어지죠 그래서 라이닝을 하는데 그 라이닝을 이 네오처럼 전체적으로 다 안쪽을 천호를 대게 되면 이쪽을 무게를 줄일 수가 없죠 무게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지금 그 X의 플러스 모델에서 보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X-ray 스킨이라고 하는 거에 그 스켈레틴 구조 스켈레탈 구조 그러니까 해골뼈대 같은 구조 그것들을 여기다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90... 아니다스 X99였나요? 그 제품에도 이제 그런 기본적인 구조 형태는 경량 메시를 사용을 하되 메시형 같은 걸로 사용을 하되 메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내구성은 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형태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닝을 이제 스켈레틴 방식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보이시죠? 안쪽에 여기 이 뼈대처럼 이렇게 갈비뼈 만들듯이 이렇게 얽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이 우선은 인조 가죽 부분에서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텅에 사용된 소재 제가 어플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텅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재상에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뭐 여기 안쪽에 지금 그 끈이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에 그 가죽이 이제 트임 같은 게 방지하기 위해서 놀랍죠? 하여간 이런 거 작은가 하나를 얘기하는 걸 보면 여기에 그 천연가죽사에 인조가죽을 내서 끈이 통과해서 움직일 때 마찰에 의해서 가죽이 늘어나거나 하는 걸 방지시키는 거였거든요 이게 여기에도 지금 이제 그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대신에 소재를 변경을 했어요 역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는 사이드에 들어가는 메쉬천 같은 걸로 이 부분을 변경을 해서 대신에 변경을 하되 여기도 역시 이 부분을 까만색 부분을 본딩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퍼의 스웨이드 그러니까 턱의 스웨이드 타입은 기본적으로 아까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아서 이 그 제품의 두께도 그 다음에 소재는 사실 여기 부분까지는 미전으로 손을 댄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느꼈을 때 이게 후드 게이지라는 걸 통해서 재면 두께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정도까지 두께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퍼를 설명을 드리는데 네오를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굴곡 가죽의 늘어짐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그 안쪽에 그 라이닝의 그 패딩 패딩을 통해서 발의 충격을 줄여주는 소재들이 그 스티칭과 스티칭 사이에 부교적 울퉁불퉁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이 라이닝에 들어가는 여기 스폰지 같은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스폰지 양이 비교적 충실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축구와의 이제 그 맨발 감각을 유지시키되 발을 깔아보호해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즈노 이 제품이 그게 스티칭 중에 하나 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근데 네오로 오게 되면 네오로 오게 되면 그 부분이 보시면 굴곡이 완만합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게 느끼실 화면 상에서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보면 네오는 여기에 이 굴곡이 불퉁불퉁불퉁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비교적 매끈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굴곡 정도가 낮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안쪽 라이닝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패딩의 두께를 얇게 해서 무게를 줄였다는 거고요 여기에 그 패딩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볼과의 컨택트 상에서 직접적인 터치감은 더 상승시키지만 대신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 강한 공애를 처리할 때는 발가락이 들거나 발에 죽는 충격이 더 강할 수밖에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패딩의 양과 두께를 조절하는 것은 양단점이 있는 겁니다 많이 넣으면 발을 보호하는 능력은 좋아지지만 터치감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축구화를 디자인하고 축구화를 생산을 만들 때 주요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죽 자체로 지금 봐서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미지노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캥거루 가죽의 두께를 더 얇게 가공했다 그러니까 축구화의 가죽이 이 두께가 예를 들면 이 가죽의 두께를 예를 들면 1.1mm로 가공했느냐 1mm로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캥거루 가죽은 그 자체 내구성이 워낙 뛰어나니까 적정한 축구화 그러니까 1mm 같은 두께를 고집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소가죽 이상의 내구성은 충분히 확보가 돼서 1mm나 2mm 정도를 깎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축구화의 내구성 가체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죽을 실제로 얇게 가공을 했다 얇은 가죽을 썼다 그리고 그 얇은 가죽 안쪽에 라이닝을 얇게 처리를 했다 라이닝 패딩 부분을 그 다음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조 가죽 부분 전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켈레탈 구조를 갖고 있는 천으로 본딩 처리를 해서 뼈대를 형성시켰기 때문에 인조 가죽에서 무게를 줄인 거 그 다음에 패딩의 양을 줄인 거 그 다음에 가죽의 두께를 얇게 한 거 이런 것들에서 무게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참 눈물겨운데요 알고 보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스티칭 선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여기도 이렇게 앞쪽으로도 지나가는데 여기 보면 스티칭들이 다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착용했을 때 여기 터져서 패딩과 패딩 사이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주죠 이게 여기는 바느질 수를 하나로만 바꿔놨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티칭이 한 줄로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스티칭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두 줄로 쭉 가여 있죠 그러나 베타에서는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무게를 줄이기 위한 요소로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힐컵 쪽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이 제품은 사실은 네오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 자체로 설명을 하는 거는 이 제품 자체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로 더 가벼워지고 어떤 요소에서 가벼워졌는지 이런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네오의 제품 네오2의 제품은 이 부분이 굉장히 두툼하게 락다운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네오도 제가 문제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렐리아보다 이 가죽 사용량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미세하게 높이가 낮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낮아지면 발을 감싸는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대신에 락다운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불은 패딩 부분을 두껍게 해서 발이 신발에서 신발이 발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서기를 하면서 이런 구조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굉장히 두툼하죠 우렐리아 네오는 안쪽에 잘 보이시죠 락다운을 형성시키기 위한 패딩의 두께 그러나 베타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얇아져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두께의 차이만 하더라면 사실은 무게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스티칭의 양 그 다음에 인조가죽의 변경 가죽의 두께의 변경 뭐 이런 거를 다 따진다 그러면 실제로 무게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두 제품 사이의 무게차가 10g 정도밖에 안 난다는 거 제가 사실은 어? 그래?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품은 어? 겉으로 보기에도 다르고 실제로 이 제품은 완전히 두 다른 두 제품인데 어? 무게는 이게 훨씬 더 가벼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10g 정도 차이가 나면서 이 축구화와 다른 축구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일본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또 비교를 할 거는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여기 축구화의 끈이 보이시죠 이 축구화의 끈이 축구화의 끈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일반인들이 그냥 지나치면 이 축구화 끈이 어떨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끈의 두께가 다릅니다 폭이 그러니까 그 이렇게 보이시면 느끼실 수 있을까요? 힘드시겠죠? 아무래도 그 육안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만져보거나 실제로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면 이 베타에 들어가 있는 끈의 굵기가 더 가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느냐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끈에 들어가는 무게에서도 몇 그램을 드러냈다 어쨌거나 몇 그램을 드러낸 거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끈이 달라졌기 때문에 얇게 알바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인솔을 볼까요? 인솔 네오의 전통적인 인솔 여기에 약간의 넌슬립 기능 같은 게 있는 인솔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폼으로 되어 있는 우레단 폼 같은 거겠죠? 로 되어 있는 일반 모렐리아2인데 비해서 여기는 밀도가 낮은 저밀도 폼이 있어요 여기 지금 홀로 보시지 마시고 물론 구멍도 예를 들어서 구멍을 짧게 뚫어놨기 때문에 이건 사실 땀 배출은 신발 안에서 움직이고 발과 축구와 인솔 이런 데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땀을 배출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발이 위에 얹히고 축구화가 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축구화 바닥에 이건 같은 경우는 지금 카본 형식에 되어 있는 카로보가 들어가 있어서 이 신발 바닥면과 그 다음에 인솔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말이 있고 발이 들어가면 이 구멍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기의 흐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 이런 메시형 구멍을 뚫어놨다 그래서 이게 벤틀레이션 효과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열을 밖으로 뺄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다 안쪽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거는 벤틀레이션의 땀 배출이라든지 열 배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무게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대신에 뒤쪽은 쿠셔닝의 전체적인 쿠셔닝 때문에 그렇게 뚫어놓지는 않았었어요 쿠셔닝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신에 사용되어 있는 바닥 소재 자체가 밀도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낮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폼의 밀도가 보이실 텐데 밀도가 역시 낮은 것은 무게를 줄일 수 있죠 고밀도의 사용자는 같은 양의 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밀도를 갖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아마 착용을 하게 되면 내구성에서는 모렐리아2가 앞서지만 밀도가 낮은 베타에서는 아마도 인솔 자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쪽 천말고 이쪽 부분에 내구성은 아마도 네오쪽이 약간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쿠셔닝 자체 그러니까 충격을 줄여주는 이쪽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그 자체로는 두 제품 사이의 큰 차이를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약간 더 딱딱하면 약간 더 하드하게 잘 안정되면 당연히 밀도가 높은 네오2쪽이 약간 더 앞서 보입니다 그러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인솔에 들어가 있는 이 소재의 폼의 밀도를 낮춰놓은 것은 분명히 무게의 경감 효과는 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베타의 특징은 우리가 예전에 엄브로 액셀레이터 제품 이 제품을 소개할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카르보라는 소재 그러니까 카본 파이버가 아니고 카본 파이버 같은 강도를 유지하는 소재이긴 하지만 카본을 쓰지는 않고요 고탄력성 갖고 있는 어떤 원사 파이버 원사를 이제 직조를 해서 만든 게 그걸 막 직조를 하게 되면 이제 카본 파이버가 돼서 이렇게 널찍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딱딱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두께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직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카본 탄소섬유의 두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카르보는 지금 이 네오를 보면 뒤쪽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뒤축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중축부 지지대 이런 쪽을 보게 되면 그냥 빨간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 제품에서는 그 부분들이 카르보 소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와 여기 여기 실제로 뒤축은 뒤축은 사실은 이제 지면에다 충격 흡수에 많이 그 동원되는 부위여서 이 부분에 예를 들면 카본형 플레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겠죠 없다고 보는데 정말 단단해요 하여간 이런 소재가 들어가면 만져봐도 손가락을 이렇게 만져봐도 이 뒤축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이 단단한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그 인솔의 쿠셔닝이 웬만큼 좋지 않으면 발이 약간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실제 착용을 해보면 그런 느낌까지 없으니까 그나마 인솔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중적부 부분에서도 고탄성으로 들어있는 카르보 소재를 채용을 해서 카본 못지않은 아마 탄성 정도를 갖고 있는 소재일 것 같아요 대신에 생산 가격은 훨씬 저렴하겠죠 그래서 이런 소재들이 이렇게 카본형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미주노의 원래 특징은 여기가 휘어지지만 여기는 굉장히 하드하게 탄성이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스피드 계열의 축구화를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스프린트 능력이고 그 스프린트 능력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퀵 어질리티 빠르게 움직이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축구화 베타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고탄성을 갖고 있는 제품 이렇게 지금 이걸 만져봐도 차이가 확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 리뷰를 하실 때 자기가 윙 포지션이다 아니면 사이드백인데 굉장히 경량화를 원하고 스피드를 강조하는 그런 거를 트레이를 하고 싶은데 어떤 축구화가 좋으냐 당연히 이런 고탄성 축구화들이 좋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사실은 흔치는 않으니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앞쪽에 이렇게 지금 뒤축해서 중간까지는 이런 식으로 카로보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앞쪽은 어떻게 되니까 실제로 이 제품의 해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떠돌놓은 상태를 보면 여기까지가 딱 바깥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보시면 앞쪽 부분에 카로보가 이런 형태로 엄브로 액셀레이터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쨌든 이 액셀레이터 제품에서도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어쨌거나 브랜드가 다르긴 하지만 축구화를 그러니까 기술 소재가 독점이 되어있지 않으니까 소재가 독점이 되어있지 않고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마 특허를 획득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려울 수 있는데 좋은 소재를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각 브랜드가 스스로 제품을 개발해 나가는 데 활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서 다른 쪽이 어떤 카피가 아니냐 기술적인 기술적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은 카피가 아니냐 하지만 그게 예를 들면 일본의 법상으로 뭐 전혀 문제가 없다 특급법상으로 이런 것 그러면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들 때도 카로보가 이런 식으로 탑재가 되어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미즈노의 최첨단 축구에서 이런 게 도입됐다는 걸 보면 엄브로가 액셀레이터를 만들 때 이미 몇 년 전에 저런 걸 테스트를 해서 실행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이제 아디다스 엑스 고스트에서 카본을 넣는다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키에서 새로운 사일로 개발해서 비전하고 팬텀 후속에서 아니면 어떤 실험적인 모델에서 카본 풀 레인지로 집어넣는다라는 걸 보면 그냥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기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걸 보면 디테일의 왕의 끝판왕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는 정말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딱 잡고 그냥 선입견으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제품을 보고 디테일들을 보면 이제 기겁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제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엑스프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발 자체는 편하긴 하지만 이런 디테일상에서 굉장히 뛰어난 완성도가 높은 축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걸 넘어서서서 이런 제품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다른 감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어퍼에서도 지금 그 신발 끈이 쭉 들어가 있는 부분에도 여기는 스티칭이었고 그 신발 끈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가죽이 늘어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윗부분을 보시면 끈이 들어가 있는 쪽으로 코팅 처리를 별도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그 디테일이 놀랍습니다 원래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냐 그러면 당연히 스티칭으로 그냥 들어가 있죠 보시면 끈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다 스티칭으로 연결이 돼 있고 이쪽을 봐도 여기에 스티칭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바느질이 다 되어있죠 가금질이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전부 본딩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딩 처리를 했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다 무게를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안쪽에서 봐도 스티칭이 없어요 신발 끈축 부분에 디테일한 것들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유일하게 스티칭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데는 어디냐면 신발 끝 앞부분 여기가 두 개 팔자형이 들어가 있는 부분 네오에서도 베타에서도 이 부분 이 부분은 스티칭이 두 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힐컵은 어떠냐 이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는 그 안쪽에다가 부강으로 칼로벌을 넣느냐 안되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스터드나무 이런 플레이트 자체는 전혀 다른 차이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이제 제품의 완성도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상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디테일 아 힐을 안 봤군요 힐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쪽 힐컵 안쪽을 보여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여기 쿠션이 굉장히 부드럽도록 힐카운트 쪽을 부드럽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똑같이 부드럽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아졌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굉장히 두툼하죠 이 부분이 이제 달라졌는데 처음에 선입견은 뭐였냐면 여기에 있는 힐컵이 엑스터널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발을 잘 잡아주는 거는 여기가 우선은 홀드시키고 그다음에는 락다운은 좌우하는 거는 이 안쪽인데 이 안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되어 있는 패딩의 양을 굉장히 줄여놨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락다운의 어떤 손실 감각상의 손실이 있지 않나 했는데 실제로 발을 딱 넣으면 제 발에는 완벽하게 피팅이 됩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물론 전체적인 소재가 달라진 점들이 있긴 하지만 핏감 축구화를 착용했을 때 두 제품 사이에 느낄 수 있는 핏감의 차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웃솔 플레이트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칼오버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칼오버가 들어가 있는 거는 실제 경기상에서 뛰었을 때는 우리가 약간의 비교체험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신발을 신고 초경량화 모델을 만들었고 그 다음 에스배도 불구하고 아웃솔 플레이트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사용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두 제품 사이에 경량화 모델이라고 그래서 일반 육상 스파이크처럼 만들게 되면 어퍼는 예를 들면 내구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단기간 신는 선수들 입장에서 단기간 신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퍼의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스파이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웃솔 플레이트의 두께를 조절한다면 이렇게 되게 되면 핏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핏감이라고 하면 대개 어퍼가 발을 감싸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화라는 거는 어퍼가 발을 감싸는 것뿐만 아니라 축구화를 신고 발을 지면에 닿아야 되죠 그래서 스터드 압이라든지 스터드 압이 그래서 스터드 압 같은 게 중요하고 스터드의 개수라든지 스터드의 배열 형태라든지 스터드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축구화를 신고 지면에 닿았을 때 발에 전해지는 전체적인 감각들이 또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발 지면이 닿았을 때 느낌과 그 다음에 어퍼 전체가 주는 두 가지 감이 합쳐져서 온전한 핏감이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제품이 공교롭게도 핏감이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무게는 이쪽이 더 앞서고 그 다음에 제품의 동일한 핏감 유지를 하면서도 경량화를 이루었고 그러나 기술적으로 그러면 축구를 할 때 어떤 기술적인 도움이 되느냐 그거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를 10g 줄였다 그 다음에 카르버가 들어가서 좀 더 높은 탄성을 유지한다 이런 건 가능한데 여기에 충분히 적응되어 있으신 분들은 바닥 축구화를 잡고 스프린트를 할 때 감각이 약간의 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초반에는 약간 미세하게 두 제품을 신고 비교를 하면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차이가 결정적 차이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제품은 어떤 경우에도 성능상의 차이를 논구하기는 힘듭니다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비싸고 더 가벼우니까 더 좋을 거다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대신에 약간의 경량성에 대한 본인의 이 제품을 어떤 축구를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경량성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좀 더 직접적인 볼컨 터치감을 원하는 걸 해보고 싶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네오 베타로 가시는 게 사실은 네오 요것보다 가는 거는 약간의 이점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퍼 양이라든지 이게 줄어드는 것들은 굉장히 직접적인 터치감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터치감의 차이를 갖고 온다는 게 기본적으로 축구와의 성능을 다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터치감의 차이는 사람이 느끼는 감각의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게 축구의 성능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가끔 축구와의 어떤 게 어떤 것보다 성능이 투준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성능이라는 어떤 소재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다 나오면 그 축구와의 성능은 기본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웃솔 플레이트가 사용되는 걸 스폰지를 사용하는 아니면 딱딱한 폴리우리탄을 사용하는 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재의 성능을 알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축구의 성능은 다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나이키 나이다 사용하고 있는 축구 아웃솔 플레이트의 소재 미드솔의 소재 인솔의 소재 어퍼의 소재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완전한 차별성을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비슷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디자인 싸움을 하거나 거기에 어떤 디테일한 요소를 가미해서 기술적으로 아니면 착화 감성에서 더 좋은 착함을 구현하느냐 이런 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제품 사이에 어떤 것을 사용을 하셔도 사실은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 제품도 가끔 저도 처음에는 형식 제품에 대한 선입견으로는 이 인조 어퍼에 대한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제품을 실제로 보고 나서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내구성도 다른 인조 가죽 제품과 큰 차이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물기가 많은 곳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약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유럽 지역에서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는 메쉬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카메라로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불에 비춰보면 여기가 다 메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 되죠 저처럼 주로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 특히 4월에서부터 보통 한 11월까지 아침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동장애가 아침이 있을 때문에 물이 많이 젖어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축구화를 신으면 신고 워밍업 하게 되면 이미 다 젖어버려요 발이 그러니까 그러면 얇으니까 물이 잘 빠져나오지 않냐 생각보다 발수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장마가 와서 운동장애가 완전 젖어있다 그러면 물이 들어간 것들이 일로 잘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오고 빠져나오기도 많이 빠져나오겠지만 결국 젖어있는 정도는 결국 물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양말이라든지 발에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메쉬니까 발에 나오는 열 같은 거를 잘 빠질 수 있지 않냐 그렇지만 실제로 열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이런 발등 부분이 아니라 여기가 더 심하죠 어떤 분이 인조구장 축구화가 까만색과 흰색 중에서 여름에 어떤 게 더 돕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름에 과학적으로 까만색이 열일의 복사 흡수율이 더 빛의 복사율이 더 낮으니까 흰색보다 반사율이 흰색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까만색이 더 불리하다고 하지만 실제 여름 같은 데서 운동장에서 하는 큰 문제는 지열 태양 그러니까 그라운드 때는 복사율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한 70-80도까지 가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100도가 물이 끓는 온도인데 지면 온도가 70-80도가 굉장히 뜨겁다고 느끼는데 그거는 축구화 컬러랑 상관있는 게 아니라 지면 복사율이 워낙 뜨거운 거여서 그런 거여서 사실 축구화 컬러 때문에 온도에 영향을 받아서 여름에 흰색을 신는 게 좋다 이런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에는 양말에 흰색을 신으니까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내내 오늘은 이제 네오 베타라를 봤는데요 어쨌든 제품의 완성도 제품의 완성도는 사실 나이키나 아지다스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으면서 경량화 시킬 때는 대개 내구성이나 아니면 발의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X999를 못 봤기 때문에 그 제품과 비교해서 제가 리뷰를 하거나 평을 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 나왔던 대부분의 제품이 육상 스파이크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을 경우에 이 어퍼 자체가 굉장히 얇아지면서 어퍼를 지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의 움직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통어퍼로 만들어서 무게를 최대한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를 쓰지는 않죠 미즈노의 좋은 점은 어쨌든 무게를 줄이되 그 무게를 줄이는 데만 집착을 해서 소재나 핏감을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는 쪽으로 가지는 않았고 어쨌거나 캥거루 미즈노의 가장 장점이랄 수 있는 캥거루 그대로 잘 사용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무게를 줄였는데 무게를 충분히 다 드러낼 수 있는 부분에서도 완전히 다 드러내긴 했지만 실제로 무게가 그만큼 줄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시켰지만 반면 그로부터 예를 들면 스파이클의 특성으로서 갖고 있는 축구화의 기본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것 그런 측면에서 아웃솔 플레이트에서는 오히려 카르브 소재가 물론 경량 소재이긴 하지만 그 경량 소재를 사용을 한과 높은 높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고탄력성을 유지시키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조노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뭔가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축구화를 사는 게 좋으냐 물론 경제 여건이 되신다고 하면 네오를 이미 신으신 분들 신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으로 넘어가더라도 근본적인 핏감의 차이나 어떤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이 정말 이거를 신어도 제가 제 발 경우에는 완벽한 피시 형성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신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만약에 만족스럽게 사용하시는 부분인데 조금 뭐 예를 들면 컬러를 좀 변경을 신고 싶고요 아니면 조금 더 가벼운 걸 해서 이런 새로운 제품을 신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제품 자체 완순도가 높아서 꼭 안 신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수립용으로라도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 아닌가 이 제품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축구화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단점을 찾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축구화는 특별하게 단점을 얘기할 수 없어요 소재만 밖에 있을 뿐이지 과거 우리가 캥거루가 아주 풀 캥거루로 누리던 모든 장점들이 다가져 있으면서 충분히 가볍다 그리고 충분히 발의 피씨 잘 된다 물론 이거는 족청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지만 제 개인 경험에 비추우면 제 발에는 피씨 상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그런 점들이 이 축구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뭐 보시면 여기는 무게를 줄여 그 여기는 PVC로 그 럼버드 로우가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레이저 프린트로 해놨거든요 레이저 프린트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이 재단들 그러니까 그 스켈레터를 구조를 형성시키고 있는 소재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조 그 가죽 메시형 메시형 어퍼도 다 레이저 절단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여서 제품 자체가 굉장히 그 그러니까 디테일 상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레이저 커팅이 다 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각 어퍼 파트 부분들에 느껴주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절단면에 깔끔하느라 하느랄까 아니면 뭐 소재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하여간 그런 부분들 말끔하게 완전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단순히 메이드 인 재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일본 미주노에서 축구화를 기획하고 생산하고 하는 그 과정들 그 과정들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나 디테일들이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기울여서 축가를 제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볼 수 있는 축구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X99 같은 모델들이 아디다스에서 X99 맞죠 굉장히 경량한 모델 이런 걸 제가 봐서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는 거에서 이 제품을 해보고 나서 그 제품도 좀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두 제품을 비교를 해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제품 자체도 완성도가 높은 제품인데다가 이 제품이 모르겠습니다 그 가격대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토 국내 재고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다행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쯤 매장 가서 꼭 신어보시고 또 구입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이런 말에 표현이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강이라고 할까요 축구화로서 바로호강시킬 수 있는 극한의 제품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렐리아는 투 네오는 항상 제 리뷰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제품을 보면 볼수록 제작 방식이나 이런 것에서 아마 탁월함이 느껴지는 다른 브랜드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모렐리아 투 베타 에 대한 제품 디테일 리뷰를 뭐 빠뜨린 건 없는 것 같아요 리뷰를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그 파트별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시간 가까이 됐네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